중국 경제에 진짜 위기가 온다는 말이 속출하면서 실제로 중국 수출에 대한 몰락현상이 포착돼 화제입니다. 지난해 초 중국은 방역 빚장을 풀고 수출 수입 재개방을 시작했는데 특히 중국에서 강력한 업종 중 하나인 반도체 수입의 경우 27% 급락하면서 충격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여기에 미국의 수출 규제 영향까지도 해지면서 중국 수출 수입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우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수출 규제에 대해 규제와 압박은 중국의 발전을 막지 못한다며 오히려 중국의 자립과 자각만 앞당길 뿐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는데 미국에 이어서 일본과 네덜란드까지 반도체 생산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앞으로 사항은 더 심각한 수순으로 흘러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중국은 겨우 25%에 그치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책임자들이 줄줄이 경질당하기도 했는데요. 우한 홍신 반도체와 같은 대형 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중단이 되는 등 여전히 현실은 암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런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아직 중국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너무 성급하게 투자하여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평가하고 있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은 여전히 반도체와 같은 핵심 분야 기술발전에 대해 손을 놓지 못하고 결국 양해기구 개편을 통해서 당중앙의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에서 반도체 분야 기술발전에 운임을 쏟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우리나라에는 기술류출 우려에 대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또한 반도체 분야에서 탈중국화를 언급하기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얼마나 기술력 확보를 빨리 하느냐가 국가경제발전에 새로운 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